구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관내 세계대학 총학생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동대문구가 경희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한국매국어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청년정책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, 각종 청년행사 기획추진 등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진행됐습니다. 구는 총학생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이 모이는 동대문구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. 올해 동대문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취업해드림사업, 청년취창업아카데미 사업운영과 함께 상반기에는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과 하반기에는 취업사관학교를 개관할 예정입니다. 구는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